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낱마처럼 얽히고 섞여서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자세히 이렇게 예리하게 관찰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아주 보기 드물게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나 계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죠 생활인호수뿐만 아니고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복원하거나 회복하거나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10월 22일 날 열리는 일본의 나루히토 최왕의 적의식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문 대통령 뿐만 아니고 한국 국민대는 큰 기회입니다 아마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많으실 겁니다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날 일왕적의식입니다 청와대는 10월 22일 날 나루히토 일왕적의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 의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을 아마 내부적으로 다 조율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이 유력한 아닌데 이 또한 여건 내에서는 현재의 분위기를 봐서 총리까지 참석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11일 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일왕적의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근명간 참석자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는 경제에 보복을 가한 일본 측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시간을 보고 있었지만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날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100일째가 돼도 일본 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대통령이 일왕적의식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 결정 과정을 보면 청와대는 여전히 굉장히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발 수출 규제의 가해자는 일본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잘못했다는 그런 도식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본발 수출 규제를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죠 근본 문제가 무언가야 해요 보이는 것은 일본발 수출 규제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봅니다 알면서 안 하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1965년 또 국가 간에 맺어진 한일협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측에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측에 있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마 11월 중순에 지소미아 파기도 복귀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뜻합니다 한일관계에 대한 현 정부의 이 같은 문제인식이 앞으로 한일관계뿐만 아니고 한미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의 경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문 대통령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편집과 그런 집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유와 여유가 어떠야 하든 가되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한일관계가 앞으로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일왕적이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천왕이라고 아주 각별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뿐만 아니고 일본 사람들에게 일왕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정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일본 왕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현재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근본적인 영향력을 일본 국민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세일왕의 적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연호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만에 왕이 박히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195개국에서 정상 등 한 2500여 명의 귀인들이 외교사절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또 그 가운데 주요 인물들은 개별 국가들하고 또 그런 아베 수상과 해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날이죠 이웃 나라로서 30년 만에 맞는 큰 경축 행사에 대통령이 가서 축하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란 적의식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일관계 하나의 큰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또 설령 기대하는 효과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냥 일본 사람들과 일본 정치인들에게 한일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게 한국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서 우리 큰 행사에 축하를 하러 왔다 이런 것만 그냥 심어주는 것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국의 지도자들이 좀 대성적인 마음을 갖고 한일관계를 대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좀 대성적 견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 마음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만 이것 주고 저것 받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제체적으로 우리라도 좀 마음을 크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문정부에서는 그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더 쓰기가 힘든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소미아 파괴는 기정사실화되고 한일관계는 악화인료를 걸어가게 될 것이고 지소미아가 파괴가 되면 주한미군의 안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미국이 판명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그럼 주한미군의 지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하면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좀 스마트하게 행동하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보관이 이제 뭘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현재 집권청이 현재 집권청 마음속에는 시중에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를 상상이 소원이 하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그런 대륙세력과 더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의심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겠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대양세력, 미국과 일본 중심의 친화관계를 벗어나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더 나은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세계정시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는 구한말의 위정자들하고 꼭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지만 나루히토 세왕의 적이식이라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또다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애쓰하고 우리로서는 큰 손실에 해당한다 이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좀 크게 쓰자 이야기죠 마음을 좀 넓히고 그렇게 그냥 협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haft resid grown 있었습니다 입니다 대단히 성 Success 대단히 생길 수 있도록ren 시중 Generatively